와, 나왔다, 나왔다, 나왔다. 이야, 수육. 다 싸웁니다. 이게 매진국이야? 이게 지금 11개 나온 거예요. 11개요? 네. 먹어보고 4개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그냥 주세요. 아니요, 그냥 주세요. 나중에 드릴 때마다 주세요. 여기 위에다가 싸워서 먹으면. 한번 먹어보신다. 달리, 달리. 달리, 달리. 달리, 달리. 우와, 박수. 이거 기립박수 한번 짓기다. 이건 이런. 어쩌면 좋아. 어? 봤어? 입에 들어가는 거 봤어? 코 반토마이도 다 들어갔어. 돈이야. 돈이야 꼬치. 돈이야 꼬치. 돈이야 꼬치. 돈 소리야. 우와. 우와, 수영이 봐봐. 사장님, 혹시 양파 통으로 있나요? 통으로요? 밥만 자른 거. 한 개를 통으로 밥만 자른 거요? 네. 있나요?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드리면 되나요? 이렇게 많이 안 드셔도 되는데? 이거 하나만 드세요. 저도 하나 그러면. 드셔보시고. 그럼 이럴 때 양파는 어떻게 먹어요? 드릴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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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넣었어. 양파 반쪽이 다 들어갔어. 아니, 아니. 봤어요? 어떻게. 양파에. 한 번에 얼마나 들어갔어. 너무 쫀득쫀득해. 쫀득. 맛있어? 그러나 쫀득쫀득해? 이 언니 진짜 맛있나 보다. 아무리 그래도 이걸 어떻게 먹는다고 시켜? 아유, 나 이렇게, 이렇게 하면 나 이거 썰어도 좀. 불편하네, 마음이. 나도 불편해. 나 아까 한 5인분만 주고 나중에 줬으면 싶었는데. 다 달려, 한꺼번에. 유튜브 방송하나 봐, 저희들도. 그런데 카메라도 없이? 그게 아닌데. 사인분. 네. 다 나왔어요. 수육 4개 더 나와서 총 15개 다 나왔습니다. 아니, 그런데 체험도 안 하면서 저 거를. 양파를 이렇게 한 덩어리를 주면 어떻게 해, 달린다고. 아니, 저렇게 달랬어. 저렇게 먹고 있어, 이모. 아니야. 달라고 그랬어. 응. 아, 양파를 싸먹으려고. 안 잘라주려고 그랬어, 이모. 아... 양파쌈 진짜 잘 어울려. 양파쌈. 그치? 오오오오오. 저렇게 먹을려고 달라고. 응. 오오오. 들어가요, 수현이 들어가요, 들어가요. 꺼리. 오, 신끄러. 잘 어울린. 이모님 계속 구경하시네요, 나오셔서. 너무 귀여워. 정지하면 아닙니다. 아, 그런데 나 양파랑 먹는 게 너무 맛있는 것 같아. 와, 아미 봐요. 시종이 반 한 입. 와. 양파랑 싸먹으니까 너무 맛있나 보다. 그런데 꼭 많이 먹어봤는데 양파랑 같이 먹는 거 너 처음 봐요. 한국에서 계속 배울 게 있는 것 같아요. 한국에서 계속 배울 게 있는 것 같아요.